삼겹살 삼겹살 이거는 항정살이래 어디 심줄이 있는데서 들은건가봐 다 돼지고기 목살도 하나 넣고, 삼겹살도 하나 넣고 사진 찍어줘? 다 구워가 같이 맛봐야지, 그지? 이거는 이렇게 돼? 응, 됐어. 그만해. 발렌타인 데이 스페셜야, 여자야? 하하하 발렌타인 데이 디디 아무도 사모니, 오늘 발렌타인 데이 오늘? 오늘? 그래? 난 그거 몰라. 발렌타인 데이 몰라요? 초콜릿 초콜릿, 네. 왜? 남자가 여자도? 네. 하하하 어우, 나 남자가 여자도, 여자가 남자도. 네, 늘. 여자도 남자 줬고, 남자도 여자 줬고. 아이고, 우리 지원이 하나 찾아줘야 되겠네. 하하하 오늘 초콜릿은 여자친구 있으면 줘야 돼요. 오늘 초콜릿 얻어먹었대. 아, 여자친구 줘야 돼요. 오, 그래. 왜? 무슨, 나는 흐당신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발렌타인 데이가 있는 초콜릿. 네. 좋은 날 오늘. 아, 우리 지원이 없잖아. 이거 배 같이 싸 먹어, 좋아. 여기 조금 더. 오추도 조금 더해야 되겠네. 카치거리 아저씨 안니. 덥거라고 그래, 괜찮아. 덥거라고 말하나. 여기, 이따. 오늘의 소스는 나 saker에 나섰고. 상추 콤arlane이 대단해 가라고 해. 마산아 나섰고. 그리긴 호시장 서울넥으로 사라져서 상추를 안하니까. 이제 제가, 이것은 또, 여기. 자울넥을 해야 되는 것에. 아무 사이즈로 먹으면 좋겠다. 이성을 보는 것에. 오 będziemy. 미쩐. abet이나. 이상한 거르맛 사라져 나갈테니. 이. 이. 네. 이제 쨔고, 쨔고라 마스성에 간을 넣어놔니, 그 순이니? 야채성, 어, 야채성게가 어디있니? 우리를 부딪히 하나 넣어서 야당한 상탈 응 우리를 굴네? 에이, 이렇게 넣으면 어차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솔라들 이름 뭐예요, 사모니? 셀러드 솔라드 응 솔라드 땅코르, 카푸리카 응, 카푸리카 같이 먹어, 좋아? 먹어, 뭐 먹어야 돼? 여기 있니? 아무거나, 야채 아무거나 먹고 싶어 해야돼 아니, 어 이거? 소금 아니, 소금 아니야 그냥 썰어서, 씻어서 깨끗이 썰어 아니 이거 소스만 있으면 먹어 먹어봐 요 그릇에다 던져네 그릇하네? 응 갖다 먹어, 그릇 해줘? 아, 조금, 여기 조금 먹어보고 갖고 가 네 맛있어 응 야채를 같이 먹어, 좋아 네 아나, 까리야, 너도 그릇 없어, 인제? 발렌타인 데이 스페셜 상추, 상추, 까리야, 여기 여기 담아도 돼 괜찮아 아나, 까리야 아나, 까리야 아, 까리야 아, 까리야 아나, 까리야 아, 까리야 아, 까리야 에그 미스 상추 이 компони 마피오 상추 아나, 어 아, 까리야 아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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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목살 맛있어 사람 있어? 네 삼겹살 맛있어 사람 있어 이거 항병살 맛있어 사람 있어 항병살 맛있어 다 똑같아 자 이제 유리살서만 넣을 수가 있어 아니 별로 그렇게 맛있어 다 똑같아 자 이제 고금 좀 뿌릴까? 조금만 뿌려도 돼? 뿌려요 조금 뿌려요 조금 두고 말고 작은 거 꽃조금 있네 하얀 거 봉지 오늘 고기 먹는 날 사모님? 아니 여기 이렇게 먹으면 돼요 조금만 뿌리면 돼 와 이거 맛있어 새아스 러스는 고구마 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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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야 돼 누가 먹어 혼자 드세요 사장님 저기 왜 이래 왜 이래 아 어디 뭐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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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가 다녀왔다. 우린 나랑 같이 나야해. 아니야. 이때는 제가 다녀왔다. 우리 집에서 다른 집에서 다녀왔다. 오늘 사장님은 초콜릿을 안 줘요? 오늘 사장님은 초콜릿을 안 줘요? 오늘 초콜릿 주는 날이라고요 사장님 사장님 오늘 초콜릿을 안 줘요? 오늘? 몰라 사장님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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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았어 어떤 거 구울까 이거? 그러면 사장님 너 어떤 거 먹어 가게 가서 이거 맛있어요 네 이거 구워줄게 얼른 먹어 배불렀어요 사모님 먹기도 않고 배불렀어요 밥 먹고 왔어? 아니요 근데 얼른 먹어 많이 먹었어요 엄마 먹다 오는 거 배불래 콜라로 먹어서 그래 응 콜라 콜라 그거 안 돼? 이따 먹어 이따 이따 먹으러 왔네 장사하는게 그래 아낌 뭐 여기에 아낌 아멘 여기가 다음에 이제 넣어가면 빨리 넣어요 맛을 넣어가면 끊그렁해서 예쁘게 썰어주세요 스페셜 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스페셜 만들기 스페셜 만들기 배추 맙힣 라헤이 구성되요 왜? 노랗게 이거? 자 삼겹살 레몬밥 이거는 목살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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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응? 삼겹살이 어디꺼야? 딩이 아빠 응 뭐? 너가 날 배기가 팍팍 버렸는데 이게 맛있는거야 응 이거 이거 맛있는거야 네 그래서 맛있어 응 아우마 록스타린지 엄마가 이렇게 넣고 응 사드신 소주 응 고맙습니다 응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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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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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